태양의 불음을 받아 소환사의 협곡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태양은 언제나 떠오르죠 절대 방심하지 않아요 미니언 상상까지 30초 남았습니다 미니언들이 상상되었습니다 미니언 방어 이곳은 전쟁을 지켜보는 중입니다. 경고하십시오. 실패할 수 없습니다. 도망치지 않으세요. 도움말고, 도움말고! 도움말씀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아군이 당했습니다. 아군요. 언제나 떠오르죠. 절대 방심하지 않습니다. 진영을 유지하세요. 진영을 유지하세요. 진영을 유지하세요. 방금 흥미로운 적금이 없을 것 같은데, 적금이 없어지면, 적금이 없어졌습니다. 의미가 없으시면 보장을 잡아줄게요. 이를 걸어주면 입력을 유지할게요. 대추의 빛이 다가온다. 한 대장은 다시 상해 줄 것입니다. 태양의 불음을 받아 현재 수단은 태일을 완화했습니다. 태양은 언제나 가로잡힐 것이다. 적을 처치했습니다. 절대 방심하지 않으세요. 적을 처치했습니다. 제게 모이세요. 제게 모이요. 적을 추천되고 있는데 저는 공격을 받았지만 모두의 대파의 서포2도 이 조작은 공격할 수 있습니다. 도움말고, 도움말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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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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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움말고, 도움말! 전설을 추랴 제게 보이세요? 제게 보이세요? 제게 보이세요? 제게 보이세요? 제게 보이세요? 제게 보이세요? 내 거품이지 미치, 다가옵니다. 미치, 다가옵니다. 미치, 다가옵니다. 미치, 다가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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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